자, 에고의 신호, 잣짐 신호도 들어야 되고 양심의 신호도 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충돌시켜야 됩니다. 근데 이때 양심 신호는 여러분이 하는 양심 분석은 제한된 데이터밖에 없어요. 남의 사정 잘 모르고 내 카르마의 결, 운명의 결 잘 몰라요. 이 두 개를 충돌시키면 뭐가 나와요? 똑같은 양심 신호인데 여기는 우주적 데이터입니다. 우주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.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이게 왜 필요하나요?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암 걸리셔서 두 달 간병할 때 맛없는 쓴 양만 계속 드렸어요. 제 양심 분석에서는 어머니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마지막까지 희망 갖는 게 자식된 도리 같아서 최선을 다했어요. 그런데 당숙모께서 오셔서 고기전을 이렇게 싸우셔서 어머니 드시게 했어요. 제가 그때 막 화냈어요. 암 환자한테 고기 막 이렇게 막 주시면 저희 없을 때 그럼 어떡해요. 그런데 보세요. 만약에 제가 이미 이런 날이 어머니는 분명히 두 달 뒤에 돌아가실 예정이었을 텐데 그거를 자명하게 꿰뚫어보는 양심 신호를 따랐다면 어땠을까요? 그 두 달을 더 알차게 어머니한테 더 행복하게 도와드렸을 수도 있겠죠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 혹시 양심 분석할 때 내가 양심적이라고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.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를 몰라요.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부하는 방법은 확장식으로 양심 노트대로 양심 분석을 하되 그럼 이게 1번이면 2번이고 3번입니다. 2번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지만 3번 분석도 꼭 해서 애고가 진짜 간절하게 하고 싶어하는 거 간절하게 싫어하는 것은요. 배려해주면서 자꾸 이 둘이 충돌을 시켜놓으면 그게 우주적 데이터에 더 가까워집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애고의 소리, 양심의 소리 타협하라고 하는 거예요. 타협하라고. 타협을 해야지 더 자명한 답이 나와서 그래요. 이건 진짜 타협이 아니에요. 더 자명한 답을 찾는 거예요. 이미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. 참나는 알아요. 애고는 몰라요. 참나는 알아요. 그런데 이게 육바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애고도 알아요. 그러니까 애고도 양심 분석을 해요. 그런데 저 내면에서 울리는 애고의 소리도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는 악용되면 안 됩니다. 이 우주적 신호를 애고의 신호를 우주적 신호라고 사기치면 안 돼요. 큰일 납니다. 다릅니다. 이 애고는 간절히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양심 신호는 그게 자명하냐. 찜찜하냐를 묻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신호는요. 네가 뭘 선택할지 난 다 알고 있다. 그러니까 이미 카르마는 발생하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의 자명 찜찜을 따져보면서 더 자명한 걸 택해라 이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도움이 돼요. 실전보살도를 얘기해야 돼요. 실전보살도는 이게 중요해요. 여러분의 양심 신호만 가지고 여러분이 밀고 나갔을 때 여러분의 양심의 주장이 바리세파되기 딱 좋아요. 이렇게 가다가는 바리세파되기 딱 좋아요. 내 양심만 옳다고 고집 부리게 된다고요. 상대방 데이터도 잘 모르면서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데이터도 모르면서 그래서 양심과 애고가 정반합이죠. 이렇게 둘이 반대인데 충돌을 시켜서 이걸 만드는. 그래서 이 신호랑 이 신호가 충돌을 할 때는 이 신호를 따라주는 게 옳은데 그것도 여러분 영적 역량이 될 때 하세요. 마구잡이로 했을 때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. 애고 신호인지 이 우주적 양심 신호인지. 또 얘 하나 들어드릴게요. 제가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홍의각당을 열고 고생할 때 아버지께서 항상 너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투자받고 불효 아니냐.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동생도 안 돌보고 부모님한테도 불효 아니냐. 변변한 취업도 안 하면서 네이버 카페 하나 열어놓고 버티고 있고 출판사라고 열어놨는데 적자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걸 알고 제한적 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어때요?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찐찜하고 당장이라도 학당을 멈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분석이 매일 와요. 그런데 제 애고는 싫어해요. 자, 보세요. 제 애고는 취직하는 걸 싫어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요. 간절하게. 그럼 자, 애고를 존중했고 제 양심 신호를 해봤는데 두 개가 충돌나잖아요.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여러분?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저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. 그걸 넘어서는 최고의 확신이 있었어요. 뭐냐면 나 아니면 유불선 합의를 해가지고 양심 주장할 사람이 없다. 이 땅에는. 이거는 모든 사례를 다 분석한 데에 나온 확신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건 우주적 확신이에요. 그냥 왔어요, 확신이. 이 확신 믿고 저는 불효를 감수하면서 버텼어요. 찜찜찜찜을 반복하는데 버텼어요. 그러면 제가 보면, 남이 보면 이거 빼고 보면요. 취직하기 싫어서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부모, 가족을 내팽겨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. 이 신호를 따른 게 지금 결과물로 만약에 이것만, 제가 이게 제 에고의 신호만 따랐다면 저는 결과가 안 좋았을 겁니다.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양심의 신호를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됐죠? 지금 여러분과 확당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죠. 그때 제가 안 했으면 확당이 없는 거예요. 여러분 이렇게 도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양심이 답이라고 외치는 놈도 없는 거고 이상하지 않나요? 제가 지구인들 다 분석해보고 안 얘기가 아닌데 제 안에서 확신이 됐어요. 네가 해야 된다. 종교철학 통일, 네가 해야 된다. 이런 거는요. 어떤 데이터로 제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? 이상하지 않으세요? 여러분 삶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. 그때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. 이렇게만 분석하시면 인류는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. 양심이 하나님 뜻이고 양심이 답이라는 얘기를 더 자명하게 할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이것 이대로만 가다가 보세요. 생각, 감정이 많이 첨가된 이 양심 분석만 하다가 지금 이 순수 양심의 우주적 신호 말고 내 애고적 걱정, 근심 걱정이 제한적인 내 생각 감정이 개입돼가지고 일어난 양심 신호를 따르다가 그래도 여기도 아직 참나 신호가 있지만 순수 양심의 참나 신호도 같이 있지만 이 참나 신호 끈끈어져 보이면 바로 바리세파입니다. 완전 고집쟁이, 십선비라고 불리는 꼰대 바리세파가 나와요. 아시겠죠? 타이밍이 사 güç 삼산비的话 이쁘thank 유성 안결